다시는 메꿀에 섬드지 마 놀랄지 않아도 돼요 여기도 대리석이네 조심해요 허리 삐고 다 쉽게 안 봐 저 여기 팀 덕터로 왔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니까 그때 난 당시를 좋아할 수 없고 멀리 안 나옵니다 해볼까요? 철퇴 해볼까? 배달시켜요 새벽에 간절하겠는데 초시까지 다 같이 가요 그래서 넥이 퀄? 선수가 싫다고 합니다 두 말 없이 나갈게요 단 나중에 절대 다른 소리 하기 없기 간절하겠어요 시현 선수 어떻게 시현 선수랑 좀 친해졌습니까? 이제 시작하는 단계대요 입어요 입어요 남의 간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이미 내기에서 친 거 아닌가? 아직 안 끝났거든요? 국대 테스트 받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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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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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어, 뭐야?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침칠 맞지 못하게 참 저러고 다니니까 지현아, 이 진짜 아이고, 아이고, 얼씨로 continues 날치고 날치고 phen한 일찜 날치고 확실해요? 주현이가 첫사랑이고 확실해요? 짜잔 당신이 형님 첫사랑 맞아 내 첫사랑 내 첫사랑